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부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휴가는 문제없다고 밝히자 젊은이들이 국방부를 비판하면서 이제 군생활도 마음대로 해도 되겠구나 하면서 비꼬고 있습니다 인터넷상에서 젊은이들은 이제 장병들 모두 휴가 연장을 전화로 신청하자 나도 현역병으로 현재 휴가 중인데 들어가고 싶을 때 들어가야겠다며 국방부를 거세게 비꼬고 또 비판하고 있습니다 추미애 아들은 2차 병가를 마친 뒤에도 제때 부대에 복귀 안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추미애 보좌관이 부대로 전화해 휴가 연장 청탁을 했다는 소식도 알려졌습니다 또 추미애 아들은 휴가 복귀날이 이틀이 지나서 당직병이 전화를 하니까 집에 있다라고 말했다고 당시 근무한 병사가 전화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상급 부대의 대위가 찾아와서 휴가 처리했으니까 휴가 후 미복귀 즉 탄령병이라고 보고하지 말아라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특혜 중에 특혜로 보였는데 국방부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정말 병사들이 크게 지금 반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초 국방부는 장관은 추미애 아들의 병가 등의 처리 과정에서 해당 서류가 없다는 것을 두고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문제가 있다 비정상적인 것이다 라고 말해놓고 이제 문제가 커지니까 추미애 사태 압박 등으로 지금 전국이 혼란스럽게 되자 갑자기 말을 바꿔서 문제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추미애의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 국방부 장관이 말을 바꾼 것이 아닌가 자 그러니까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군대에서는 이 말로 업무가 지낸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문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당직 근무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지시와 명령이 문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휴가 또한 명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문서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문서가 없다고 하는 것은 자 휴가 명령을 제대로 받지도 않고 마음대로 휴가를 간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추미애의 아들 건에 대해서 문제없다는 국방부의 말이 전해지자 네티즌들은 또 젊은이들은 오늘부터 전 잔병들은 휴가를 다 전화로 신청해라 이게 합법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휴가 나온 나도 안 들어가겠다 나도 이제 휴가 복귀 안 해도 되는 건 아닌가 라는 댓글도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 휴가 나와서 들어가고 싶을 때 들어가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부터 군인 휴가 나가서 부대로 전화해라 휴가 연장한다고 전화하면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유사한 상황에서 휴가 미복귀로 탄령 처리가 되고 영창가서 군의 복무 기간이 연장된 사병들도 국가에 서로 소송하라 그리고 전화로 좀 넣는다고 했는데 휴가가 인양되는 줄 모르고 미복귀 된 것이니까 그리고 국가를 대상으로 소송을 해서 보상을 받으라라는 말도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또 규정상 문제가 없으면 모든 부모들은 국방부에 전화해서 아들 휴가 복귀 안 씻고도 되는 것 아니냐 이제 군인들 그렇게 휴가 연장하면 되는 거냐라고 물으라고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휴가 갔다가 복귀를 제때 하지 않아서 17분 정도가 늦었다는데 군 형법으로 처벌받은 사례도 소개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특정 사병을 봐주기 위해서 추상같이 엄격한 군 기강마저 흔들어 놓는다면 군의 전투력이나 사기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대한민국 군대가 추미애의 것이냐 하는 말이 나올 판입니다 젊은 용사들 또 선배들 피 땀 흘려 만들어 놓은 위대한 대한민국 국군의 역사를 지금 국방부가 나서서 파괴하고 흔들어 놓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북한과 9.19 남북 합의서를 만들어서 우리 연공위에 비행기를 스스로 못뜨게 만들고 또 지피를 스스로 파괴하면서 안보 해체를 한다는 비판을 받았는데 이제는 엄격한 군기마저 무네뜨리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추미애의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군대를 망치고 있다는 이런 여론이 빗발치고 있는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젊은 날에 몸을 바쳐 호국 영령이 된 지금의 우리 국군 호국 영혼들은 이 상황을 보고 뭐라고 할 것인가 누가 앞으로 귀한 생명을 던져서 나라를 지킬 것인가 군대가 아니라 마치 노무자 판이 된 것 같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국방의 의무는 아주 신성한 겁니다 그래서 4대 의무에 들어가 있고 우리 젊은이들이 아무런 군소리 하지 않고 스스로 자진해서 군대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기간 청춘의 가장 소중한 시간을 국가를 위해서 바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우리 공동체를 지키는 일이 아주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추미애 장관 아들의 휴가 특혜 의혹 이것을 봐주기 위해서 휴가 규정도 바꾸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전화로 이메일로 신청하면 이제 되는 것이다 휴가 밖에 나가고 난 뒤에 제때 복귀하지 않아도 전화로 좀 넣는다 라고 하고 난 뒤에 2, 3일 늦게 가도 되는 것이라면 이것이 군 기강이고 대한민국 군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방부에서 먼저 국방을 허물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정말 통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창경TV였습니다